보통 횡단보도로 길을 건널 때 파란불이면 안심하고 앞만 보고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신호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건너지 않고 반드시 양옆을 확인한 다음에 길을 건너야 해요. 특히 횡단보도 양쪽으로 차가 세워져 있을 때는 차에 가려져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양옆을 확인하고 천천히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우리 친구는 앞만 본 상태에서 바퀴 달린 신발까지 신고 아주 빨리 뛰어나갔거든요. 초록불이 끝날까 봐. 초록불이 끝날 때 건너면 빨리 건너게 되니까 특히 옆을 못 보지. 앞으로는 절대로 길에서 바퀴 달린 신발은 신으면 안 되겠다. 알았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렇게 화살표 쪽으로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량 운전자의 실수로 제동이 늦어지면 차량이 정주선을 넘어 보행자 부딪힐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측 보행을 하게 되면 차량과 좁은 미나마 안전거리를 확보해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신호만 믿지 말고 내가 먼저 확인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가족들 나와 볼까요? 네. 저렇게 신호가 바뀌면 바로 건너지 않고 양옆을 살피기. 양옆을 살피기. 그리고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건너기. 오른쪽으로 건너기. 잘했어요. 잘했어. 자 길을 건널 때에는 초록불이라고 무조건 건너지 않는다. 그렇죠. 이쪽 저쪽 차가 멈췄는지 잘 확인하고 그리고 건너는 거예요. 건너냐. 자 건너볼까요. 건너볼까요. 자 건너보세요. 건넙니다 건넙니다 건넙니다. 아 맞다 맞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널때는 오른쪽. 오른쪽으로 건너는거다. 그렇지.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 그런데 우린이 위치하는 친구들은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땐 바닥을 보세요. 자 이렇게 바닥을 보면 여기 화살표 보이죠. 보여요 화살표. 이 화살표 방향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아 오른쪽. 그렇죠. 자 모두 건너볼까요. 오른쪽으로 손을 이렇게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자 건너네요. 건넙니다. 굿금뿌리. 네 좀 바짝 들고 건너보세요. 손이 지금 건너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아 건넸다. 아이고. 잘 건넜습니다. 즐거운다. 자 친구들 우리 모두 자동차가 다니는 길에서 안전. 안전. 조심조심 안전하게 자동자동 안전하게 안전이 최고야 안전 팡팡 친구들의 안전은 휘엠쌤이 책임진다 얘들아 우리 약속 잘 지키자 자 그럼 약속도 꼭 꼭 했으니까 다같이 신호등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놀아볼까요 자 다함께 랄랄라 노래 나와라 팡팡 랄랄라 나는 나는 멋진 신호등 모두 나를 보고 길을 건너줘 빨간불엔 건너면 안 돼요 초록불엔 건너도 되죠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우 출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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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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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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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빵빵 랄라랄라 자동차 우 고마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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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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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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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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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높이 랄라랄라 비행기 안녕 기차타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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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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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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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을 건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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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지나 랄라랄라 기차 기차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때 빨간불 안 돼요 빨간불 안 돼요 초록불이 돼야죠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 달려도 안 돼요 기여도 안 돼요 손을 들고 가야죠 친구들 횡단보도 건널 때는 어떻게 바로바로 이렇게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때 빨간불 안 돼요 노랄불 안 돼요 초록불이 돼야죠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 달려도 안 돼요 기여도 안 돼요 손을 들고 가야죠 자 길을 건널 때는 안전하게 다시 한 번 노래요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때 빨간불 안 돼요 노랄불 안 돼요 초록불이 돼야죠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 달려도 안 돼요 뛰어도 안 돼요 손을 들고 가야죠 자 이제 무슨 시간 맞아요 바로바로 만들기 시간 만들기 재밌겠다 오늘은 신문지로 정말 재밌는 놀이감을 만들어 볼 거야 신문지 정말요 얘들아 신문지 가지고 모여라 모여라 자 그럼 다 같이 뚝딱 만들기 나와라 팡팡 팡팡 또또 조수 만들 준비 됐습니까? 네! 만들기 대략님! 좋아! 그럼 먼저 신문지 확대를 만들자 자 신문지를 돌돌 말아줄 거야 돌돌 자 접고 덮어서 똘똘 똘똘 말아줄 거야 이게 풀리지 않게 테이프 좀 뜯어줄래? 그렇지 이렇게 주는 거야 자 고정을 하고 먼저 손잡이 부분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줄 거야 돌돌돌 끝까지 감아줄 거야 단단하게 자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주고 다시 위에 부분에는 파란색 부분으로 돌돌돌 돌돌돌 끝까지 끝까지 짠! 다 됐지? 손잡이는 여기다가 그려줄 거야 봐봐 자 동그랗게 손잡이를 그려줄 거야 동그랗게 주고 자 동그랗게 잡아주고 이 가운데다가 신문지 막대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표시를 해줄게 한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신문지가 들어가 줄게 더 쎄게 더 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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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이가 두꺼워가지고 어휴 자 됐다 자 이렇게 손잡이 만들고 여기만 고정시켜주면 이렇게 붙여주면 짠! 우와 우주광선거 완성! 나와라! 심술댕이 우주학당아! 나와라! 나왔다 우주학당 나의 광서금을 뻗아라 광서금 파워! 이겼다! 와, 왔네! 근데 오빠, 여기서 진짜 광선이 쭉 나오면 더 좋겠다. 진짜 광선? 응! 오빠는 만들기 대상이니까 만들 수 있지! 당연하지! 잠깐만! 잠깐만! 진짜 광선이 나오는 광선인가? 어우,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어, 갑자기? 선글라스? 응! 잠깐만! 노란 렌즈를 통해서 보면 나무도 노랗게 보이고 어, 핫도그도 노랗게 보이네? 아, 그래! 생각났어! 색깔 셀레판츠를 이용해서 진짜 광선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빛이 나는 광선을 만들어보자! 언니! 신난다! 나도 신난다! 자, 그럼 먼저 페트병을 잘라줄 건데 자, 조심조심! 자, 조심조심! 자, 이렇게 세 개를 잘라주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손잡이 부분이야 손잡이 부분은 조금 더 밑에를 잘라줄 거야 그다음에는 여기다가 가위질을 해줄 거야 요렇게! 요렇게! 오므릴 수 있게!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다음에는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칠 거야 짠! 요렇게! 우와! 이렇게! 잘! 써주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가 빨간 셀럽 반지를 붙일 거야 빨간 광선권만들게! 그렇지! 봐봐! 이렇게! 잘 들어 반지를 요렇게!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봐봐! 짠! 어? 손전등이네? 응! 자, 이 손전등을 안에다 넣고 테이프로 붙여주면! 조아아아! 광선권마원! 파워! 우와, 멋지다! 보이시지? 응! 오빠 내 것도 만들어 줘 빨리! 알았어! 그럼 우리 또또는 파랑 광선권만들어줄까? 아니, 나는 알록달록 광선권만들어 들어 줄까? 뿍뿍뿍 떠올라 그래! 예쁜 색깔 페트병으로 알룩달룩 광선궁을 만들면 되겠다! 예~~~~~ 알룩달룩 광선궁 완성! 완성! 자 한번 봐봐. 알록달록 광선검 파워! 우와 흔들려봐. 그럼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 우주 광선검 완성! 3. 얘들아. 오빠 이기라고 응원해줘. 오빠 이기라고. 다시부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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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